풀게 되면 그게 권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의로울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언급실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전공의들 나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밥그릇만 챙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경우 다음 날 의사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바로 안 되니까 한 달 뒤에 오라고 하고 한 달 뒤에는 다친 다리가 썩어서 절단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싸게 빠르게 좋은 실력으로 치료받은 줄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니까 그 좋아하는 OECD 평균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방송을 좀 잘 경청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여러분들 선입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밥그릇이 중요합니다. 저라도 10년에 12년을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일한 뒤에 월급 400에서 500만을 받고 일하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많은 일은 더더욱 안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다 깨서 언급환자 보는 것이 훈련된 일이 아니면 못합니다. 단기간 하는 봉사활동도 아니고 직업인데 의사보고 돈을 바라지 말고 희생하라는 것은 님 같으면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이유를 배반적인 겁니다. 전공인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것이 고생만 하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일반인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개인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거짓말들에 속는 순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도한 정책을 마음대로 내질렸겠고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여러분들 밥그릇 이야기를 하니까 밥그릇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밥그릇을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밥그릇은 중요하고 당신 밥그릇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의 이야기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추석 지나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언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까지 대학 교수들이 번아웃돼서 외래, 수술, 언급실까지 많은 부분이 셧다운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건강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의사가 야간 당직까지 맡아야 되면 어떻게 이러면 될 주간 외래 진료를 보겠습니까? 지금 상태의 몸으로 제대로 된 진단 및 진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전공의들은 한조 2, 3명씩이 묶어 환자들 방을 돌게 하는지 알면 현재 의료현실은 그야말로 풍전 등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병원에 사고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래서 언급실에 환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화대학교 목동병원에 남궁인 교수의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추석 끝나면 추석까지 어떻게 버틸 수는 있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의료제도가 기본적으로 야간 당직을 전공의들이 잘 커버해 줬기 때문에 주간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전문의나 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희망 고문만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것을 냉정하게 보아야 되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선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소위 붕괴의 징후, 위기의 징후, 파국의 징후를 잘 취합해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기의식 같은 게 굉장히 박약하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터질 겁니다. 그냥 불을 보도 뻔한 겁니다.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입니다. 의료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지나면 셧다운될 겁니다.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땜질로 버티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의 판단이 맞아떨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정도 경고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고생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료 붕괴는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다 합니다. 불가피하다는 뜻이죠. 보건복지부 카르트리 대통령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잘못된 신념을 주입함으로써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을 듯 합니다. 저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이제 회군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죠. 파국이 되든. 신평원에서 거의 매년 발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입은 매우 선동적입니다. 그 수입은 개별의원의 연강 총수입 가운데 총매출입니다. 임대료, 대출원리금, 직원들급여, 장비, 강가, 상각비, 소모품비, 광열비, 약품대금 등의 모든 비용을 차감해야 비로소 개원의사의 소득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전혀 차감되지 않은 총매출일 뿐입니다. 개원가에 따라서는 환자가 많았으라기보다도 업무와 진료 성격상 다른 의사를 고용하거나 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매출조차도 의사 1인의 매출로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곡돼서 나가는 신평원의 의원급 평균 임금에 대한 자료는 한 번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 유통이 돼 가지고 근근히 사는 의사들이 많은데 마치 의사들이 떼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것은 너무나 저가 볼 땐 잘못된 거거든요. 보시면 의사를 20명 고용한 의사 수입도 의사 1명의 수입으로 잡히니까 평균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신평원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희가 불순한 거죠. 전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좀 진실을 진실대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진영 같은 데 여러분들 치우치지 않고 좀 정의로운 부분을 정의로운 부분대로 부정의 한 것은 부정의 한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뻔히 신평원들이 알 겁니다. 이 자료가 흉부외과 여러분들 1인당 임금이 4억 명이다. 개원이대가 이러면 나와서 흉부외과를 어떻게 개원합니까 자 여러분들 좀 오늘 의료 문제를 다루다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진실을 또 사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 잘 준비해 가지고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거 하고 오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의 개인적 일대기를 정리한 그런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남서부의 애리조나 주를 답사한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거에 관해 쓴 소위 도둑놈들 시리즈 1번부터 5건 윤대통령 하위치로 모든 공직선거를 분석한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가 쓴 필성의 역작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 이 책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병호 tv는 이 혼탁한 시대의 사실 진실 그리고 정의로움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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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